요즘 룰루가 대세라고 해서 탑룰루를 한번 해볼게 나 탑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총타 때리는건 너무 금방 졌다 친구야 라인전 졌다 이거 이겼지만 졌다 하나라도 먹어서 다행이다 귀신 어딨어? 바텀인가? 일하는데? 아니 2를 박네? 어이가 없다 보통 전멸 써야 되는데 이거 너무 과대평가했다 이러면 안돼요 근데 리신 왜 이렇게 잘 큰 것 같냐? 이상하다 아 너무 금방려 얘 좀 때려줘야 돼 좀 때려줘야 돼 아 리신 초보 안죽어? 400원인데 리신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쉬워 맛있는 리신 먹었어 리신 나이스 먹었어 리신 나이스 아 아 Q 아 Q 틀리는거 아니지 열 받게 심지어 일로 지나가 아 미안 죽었다 복수해주세요 흠 송타 한 대 더 아유 이게 맞나 싶은데 아직도 아직도 있네 흠 흠 이거 맞나요? 아 아 해치웠나 해치웠나 미에이카 어디갔어 어디가시나 어디가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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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날라있는데 이거 어 이러면 안되는데 아 잡으면 날라갔다 어? 잡았다 Q 잘한다 마드 Q가 나만 본게 아니네 나 죽으면 가쁜 싸야 이거 레벨 한만 할게요 애들 아래도 도와줘 애들 아래는 아래는 얘들아 아래는 얘들아 아니 뭐야 이거 왜 지고 있어 위에 위에가 왜 지고 있지 아래 바로 봐주면 됐는데 티아나 바로 죽은 것도 아닌데 위에 왜 졌지 아래 오면은 아래 오면은 카메의 공킬인데 이거 아래 뚜톡 찾았는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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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못 맞췄다 미안해 버릴게요 흠, 기저기 테프 판단 에이, 좋다 이거 아, 갈리오 뭐야? 아, 갈리오 앉아봐? 아니, 갈리오인데 아, 아쉽네 아쉽네 바로 나갔어? 야, 장로 먹자 이거 공짜다, 장로 공짜는 아니지만 공짜다 바로 쳐야돼 하면 안 됐어, 이런 거 장로 나갔네, 이러면 아, 그냥 캐리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건 흠흠흠 너무 제대로 안 했다 전판 이겨가지고 전판만큼 할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네 으아, 이거 어떡해 갈아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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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ou too 하하 내가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